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도대체 지금까지 숱하게 사용했던 이 메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메소드는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때가 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메인을 계속해서 봤지만 앞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설명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변수부터 해서 이 객체 지향까지 수업을 쭉 해나갈 건데요. 이 과정에서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이 대체로는 선행관계에 있긴 하지만 이 메인 같은 경우는 프로그래밍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등장하는 변수보다 더 빨리 등장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변수보다 먼저 설명할 수가 없는 녀석이라는 그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어쨌든 어쩔 수 없이 먼저 배워야 될 것과 나주연하게 배워야 될 것을 임의대로 강의하는 사람이 이렇게 배치할 수밖에 없지만 실제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수많은 지식들, 이 수많은 기능들은 서로 그물망처럼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는 완주를 일단은 하셔야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코드와 오라인 시간을 보내면서 이 끊겨있는 이 선후관계로 인해서 끊겨있는 여러 가지 서로 이 그런 지식들을 이렇게 연결해보고 저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걸 통해서 각각의 지식들이 보다 완전해진 형태를 갖게 되는 것이니까요. 조금만 더 인내력을 좀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메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알 수 있게 된 상태인데요. 이 메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약속입니다. 약속. 어떤 약속이냐면 자바와 자바 개발자인 우리 개발자라고 쓸게요. 개발자 사이에 맺어져 있는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이 되어 있냐면 실행하고자 하는 명령이 있다면 또는 하고자 하는 작업이 있다면 Public Static Void Main이라는 형식의 메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앞에 있는 이런 속성들,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정의해서 그 메소드의 본체에, 메소드의 본문에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작업에 해당되는 코드를 위치시키기로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메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메소드를 구현해 놓게 되면 자바가 실행이 될 때 그 메인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도록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을 배우게 되면 프로그래밍 뿐만 아니라 수많은 공학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과 이해라고 하는 것이 조금 구분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즉 약속의 영역과 이해 영역이 있는데 이해는 선후관계에 따라서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는지를 이해해야 되는 영역이고요. 약속의 영역은 그냥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바로 이 메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 영역이라기보다는 메인이라는 이름의 함수를 여러분들이 정의하도록 약속되어 있고 그렇게 정의를 해놓으면 자바가 그것을 실행하도록 약속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메소드가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어떤 감을 잡는 이 부분에서 감을 잡는 부분을 살펴봤고요. 이제 이 다음 시간에는 메소드가 없다라는 상황을 메소드가 없는 상황을 가정해서 메소드가 없을 때 얼마나 불편해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체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만 더 간단하게 살펴볼 것은 메소드가 없다면 우리는 어떤 절망감을 갖게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기능을 배울 때는 그냥 막연하게 배울 것이 아니라 그 기능이 없을 때 얼마나 불편할 것인가를 생각하시면 그 기능을 배우는 기분이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누군가가 0부터 10까지 10보다 작은 숫자를 1씩 증가하면서 출력하는 것을 5번 반복하라고 우리에게 요청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걸 동원한다면 여기에 있는 이 반복되는 이 작업 있죠? 이 작업을 감싸는 바깥쪽에 반복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것을 감싸주게 되면 그것이 실행이 되면서 안쪽에 있는 것이 반복적으로 호출이 되겠죠? 만약에 이것을 처음 생각해냈다면 프로그래밍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 생각해냈다면 그분은 소질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고 메소드를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코드를 작성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면 되겠죠? 보시는 것처럼 넘버링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메소드가 있고 그 메소드를 여러 번 호출하는 것을 통해서 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0부터 9까지 출력하는 것을 5번 출력하는 그것을 아주 쉽게 우리가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메소드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코드는 이미 정의해놓은 로직 이거죠? 이미 정의해놓은 로직을 재활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재활용 그리고 재활용할 수 있다는 이 측면은 코드의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코드의 양을 아주 극단적으로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코드의 양이 줄어들고 이 재활용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를 갖게 되냐면 유지보수가 유리해진다는 겁니다. 유지보수 유지보수는 여기 있는 코드가 이렇게 있는데 이 코드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버그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그 내용을 고친다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이 코드를 더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그러한 변화들을 우리는 보통 유지보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유지보수를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 코드를 다섯 번 반복해서 여기다가 copy and paste 했다고 하면 만약에 여기 있는 내용의 버그가 있다면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 수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데 우리가 메소드로 정해놨기 때문에 여기 있는 코드만 조금 바꿔주면 여기 있는 이 코드를 호출하고 있는 부분에서 동시에 그 효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훨씬 더 수월해지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메소드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호출하는가 또 메소드를 사용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메소드를 이렇게만 하는 것은 조금 메소드의 효용이 좀 반감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메소드의 진정한 어떤 효용은 입력과 출력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다음 동영상에서는 메소드의 입력값과 또 메소드의 출력값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